XSFM입니다. I, D, W, K 그리고 전설마냥 찾아내기 어렵다는 테이크아웃컵 재활용 업체를 만나본 이야기입니다. 주말입니다. 편집을 끝내고 저는 준플레이오프를 보러 가 있습니다. 울든지 웃든지 하고 있겠지요. XSFM의 유승균 책임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291의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의 디터가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맡은 일을 못 끝내고 울고 있을 겁니다. 바쁜가 봐요, 요새. 안 바쁜데 바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미안해요. 다음 주에 일폭탄을 줘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국간방송을 앞두고 있고요. 그 전에 마지막 회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니까 세이카아웃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니까 걸어다니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 같은 곳. 지식이 우리의 눈에 쓰레기를 보는 눈을 좀 밝혀줬어요. 네, 근데 이제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를 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배운 과정을 쫙 생각해보면 저걸 어떻게 하지? 네. 네,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 마음도 시궁창이에요. 네. 전보다 훨씬 많이 재활용 수거 망에 들어있는 까만 봉투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맞아요. 출근할 때 화가라고 계속. 지금 우리 건물 밑에도 재활용 수거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해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실 때 봐도 손이 모자라니까 막 그 종이에 플라스틱 섞여 있고 막 그래요. 네. 유실률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구나. 네. 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세상이 보이셨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주문보석 컴스테이션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체리아 액세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바로 보틀팩토리의 정다훈 대표를 다시 만나죠.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액세스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291회 토요일입니다. 국정감사 이전에 저희들은 태풍의 눈에서 잠시 쉬어갑니다만 그래도 아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인화를 했다거나 모의화를 했다. 테이크아웃 컵을. 그럼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미 주인공이 죽었을 확률은 98%거든요. 아니죠. 100%죠. 마지막 2%는 지금 깨깡종이 돼 있으니까요. 플레이크가 돼 있으니까요. 플레이크요. 이 과정을 알아보신 보틀팩토리의 정다훈 대표와 이번 주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스테이지. 스테이지 4. 믹스 플레이크 납품 업체. 플레이크라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잘게 썰어놓은 플라스틱 조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새들 뱃속에서 발견되는 그것. 거북이 뱃속에서. 그런데 이걸 믹스 플레이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는 그 사실 믹스는 이제 색깔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아 색상. 잡색 플레이크. 잡색. 네. 저 지난번에 색으로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투명이 A플러스랑 A 이렇게 두 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좋은 게 이제 A플러스 급이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이 초록색, 갈색, 뭐 말씀드렸던 스카이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걸 다 섞어서 잡색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믹스. 이제 그거를 믹스라고도 부르고 잡색이라고도 불러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가장 안 좋은 거죠. 제일 싸고. 걔네는 그거를 같이 녹이면 이제 뭐 회색이라든가 그런 게 될 테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이제 검정색 알료를 넣어서 아예 검정색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따라가야 플라스틱 컵이 간 곳이 나오는군요. 그 윗등급들은 주로 페트들일 테니까. 네. 다. 지금 얘네도 페트예요. 얘네도 페트도 있고. 다 페트예요. 페트인데. 다 페트예요. 이미. 사실은 그래서. 시티지는 다 갔고 지금. 네. 이건 페트인데 여기에 그래도 이거를 그나마 사실 가고 나니까는 갈 필요가 없긴 했었는데. 포천까지 가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믹스 여기를 간 이유는 저희가 거기서도 이제 웬만하면 테이크 컵은 뺀다. 애물단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우니까. 그래도 뭐 조금 들어간다면 그랬더니 조금 들어간다면 이제 제일 낮은 잡색에 들어갈 거다. 이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투명이어도 색깔은 투명이어도 투명 거기에는. 프린터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성도 다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페트 얘기여서. 그래서 사실은 올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죠. 여기에는 섞인다고 해도 정말 미미하게. 그런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결과물을 그냥 보고 싶었어서. 그렇죠. 뭐가 만들어지나. 너무 허무하니까 되게 고생해서 공장에 갔었으니까. 뭐 0.1%라도 이 물건에 섞여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부터 쫓아온 그 테이크아웃 컵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잡색에 섞여 있는 경우. 분류가 안 돼서. 그리고 뭐 시트류에도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믹스 플레이크 페트 여기를 따라온 거지만. 시트류에도 애물단지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뭐 조금 섞여. 뭐 생존이 조금 해 있을 수 있죠. 아 네. 네. 아 근데 그 여직 저 계속 들어보면은요. 처음에 수거하는 업체하고 순서가 있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선별하는 업체하고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믹스 플레이크 가는 곳들 이런 곳들이 다 있긴 있는데. 결국은 그곳들이 뭐 긴밀하게 공정의 협조가 되는 수준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굳이 되게 정확한 정보를 주실 필요가 없어서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 이해되는 이 연계성은 적었는데요. 분류된 상품을 받고 그 상품을 처리를 하는데 그 상품의 분류 정도라든가 품질을 보고 클레임을 거는 정도. 그 정도의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게 뭐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세금을 들여가지고 정부가 지구촌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아무튼 그 잡색 플레이크는 검은색이 돼서 실처럼 변하는 모습 정도까지는 촬영을 해오셨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얘네들이 쓰이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든가요? 주로 자동차의 바닥재 그런 걸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바닥재. 처음에 저희가 이 플레이크들이 섬유화가 된다고 들었을 때 부직포 이런 걸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또 미술을 해서 그런지 그런 예쁜 색깔의 부직포, 펠트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바닥재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그 천장 이런 거에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간 공장은 그 색을 잘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거여서 색을 여기도 똑같이 색을 걔네를 내려면 투명이거나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거죠. 알려를 넣어서 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분명히 저희가 그 공장에서는 잡색 플레이크가 납품되는 곳 한 군데라도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저희 약간 그런 입장이니까 한 군데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주신 데를 간 건데 요즘엔 잘 안 쓰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요? 라는 질문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요즘은 테이크아웃 컵은 하나도 안 쓴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는 플레이크 탈락되면 계속 생산은 나오긴 나올 텐데 아무도 재활용 안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공장이, 우리 공장이 요즘 이걸 잘 안 쓴다라는 말씀이셔서 다른 더 영세 한 데서는 쓰실 수도 있고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년의 과정을 쭉 들어본 바로서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잡색 플레이크도 활용망이 연구되고 초기에는 활용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많잖아요. 플레이크가 우선 투명이 제일 좋은 건데 그것만 해도 양이 많잖아요. 페트병 어마어마하게 버리니까 그런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하고 제일 안 좋은 애들을 그냥 모아놓은 애들이잖아요. 사실 얘네는 굳이, 한마디로 그냥 굳이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너무 귀해서 물량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거라도 어떻게 쓰겠지만 많잖아요. 그럴 게 없죠. 너무 많은데 얘네는 단가도 낮고 이거를 쓰려면 그냥 퀄리티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는 이 믹스 플레이크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거는 잘 모르시고 초록색으로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믹스도 과정 다 똑같으니까 이거 보면 된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 과정 다 똑같은데 뭘 굳이 이렇게 잡색 플레이크에 집착을 하냐. 이거 보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꼭 잡색 플레이크를 만드는 걸 보고 싶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과시죠. 똑같고 그냥 거기에 검정 잉크만 쓰는 거고 그냥 결과물 퀄리티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사진을 찍었죠. 그걸 그냥 올린 거였고 그래서 의미가 사실 없었죠. 여기를 간 거는. 크게 그 테이크아웃 컵을 저희가 쫓는 거로서는 큰 의미는. 그런데 저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우리가 쓰는 페트라든가 시트라든가 이게 어떻게 재활용될까를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활용돼서 나타나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는 손뭉치가 돼 있어요. 어떤 걸 혹시 상상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다시 페트가 된다거나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이 돼서 부품에 쓰인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섬유가 되네요. 보통은 저도 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게 생수병은 다시 생수병이 되고 이건 버려도 괜찮잖아요. 다시 재활용될까. 그 재활용이 정말 그럴 줄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 플레이크는 아예 식품 용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왜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재활용을 하잖아요. 아마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유리는 사실 다 살균이게 되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이 과정을 보면 이걸로 생수병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안 마실 텐데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별당에 간 것만 생각을 하셔도 이미 벌레고 더러워하고 그거를 세척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그냥 공장을 세척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실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을 멸균 과정을 유리병처럼 거치면 아마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장난인 요크루트병 조그만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문과의 상상력인 거죠. 어떻게 어떻게 화학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짠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하여 여름에 쓰레기 여행이 그냥 이대로 끝났습니다. 정다은 대표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리고서 반년이 지나고 그 다음 DLC가 나왔습니다.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테이크아웃 컵 업체를 찾으셨어요. 테이크아웃 컵 재활용 업체 그 업체는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귀찮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간다고 어떻게 고생 여기까지마다 사실 고생고생해서 갔거든요. 고생고생해서 갔는데 속 시원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뭔가 보기는 했는데 속 시원한 것도 아니고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정확히 안 되는 것도 정말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도 약간 이때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그렇게 끝은 냈는데 이거를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다시 이분들 만났던 거를 쭉 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보이면서 이거는 이제 와서 궁금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재활용 공장 갔던 것만 해도 너무 페트병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신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모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왔는데 이건 테이크아웃 컵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다 페트병 얘기였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다시 궁금증이 생겨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혹시 시트류나 페트죠. 뭐냐 테이크아웃 컵만 가는 곳이 있나? 네. 그런 것도 궁금했고 이분들끼리도 말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다시 그 공장에 뵀던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또 귀찮게 한 거죠. 다시 또 이제 뵙고 하니까 이분이 몇 번 이제 응대를 해 주시다가 좀 귀찮으셨는지 저한테 이제 그때 그 다른 선별장에서도 그렇고 테이크아웃 컵만 하는 데는 없다라고 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를 한 번 가봐라 라고 이제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아마 지금 없을 확률이 높다.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연락해보고 있으면 가봐라. 여기 있는 테이크아웃 컵만 모아서 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분도 들은 정보네요. 그런데 아마 없을 확률이 있다. 없어졌을 거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공장은 이게 돈이 돼야 되는데 다 이쪽 업계에서는 아는 거죠. 이게 돈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었죠. 그래서 컵만 하는 재활용 공장을 만났습니다. 찍으신 사진을 봐도 그렇고 아까 이제 다른 업체 분들이 들려주셨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봤더니 사진을 보니까 다른 선별장이나 이런 데 보던 것에 비해서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닥. 그리고 좀 작네요. 네. 규모 같은데요. 지저분하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해놨다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아예 노는 곳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었는데요. 저도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도 테이크아웃 컵들이 이제 막 쌓여져 있었는데 이것까지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만 처리하고 이제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는 거는 이제 모아져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까지만 뭐 이것까지만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을 이유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아마 수익성의 문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게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끌어온 이유가 뭔가를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셨대요. 이거를 그냥 어디다가 팔아서 단지 이 플레이크를 팔아서 돈은 잘 안 되는데 이걸로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일론을 뭐 섞어서 그 파레트라고 하는데요.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는 거요. 네. 목재로 많이 쓰죠. 그런데 나무로 보통 쓰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테이크아웃 컵, 플레이크만으로는 강도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뭐 나일론이라든가 그걸 섞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셨대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오셨던 거예요.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좀 해보려고 하신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주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테스트에서 신장률인가? 하여튼 그 강도 테스트에서 그게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깨졌다거나 무거운 걸 올렸더니 깨졌다. 그 파레트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야 되잖아요. 위에 몇 톤짜리 물건이 올라갈지 저도 그래서 왜 하필 그런 아이템을 차라리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고민을 안 해보신 거는 아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 돈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면 보통 공장들은 장비빨이 안 섭니다. 시설도 아마 뭐 열악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시설이 되게 열악했었는데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나? 오히려 싶을 정도였는데 전화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보통 초반에 테이크아웃 컵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컵 재질의 문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컵 재질의 문제? 페트, PSPP 이런 식으로 컵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너무 힘들어서 소재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테이크아웃 컵만 하는 공장이니까 여쭤본 거죠. 그러면 그 재질들을 컵은 여기다 한 번에 다 오니까 거기에 뭐 그러면 페트, PSPP 이런 거 다 섞여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그러면 골라내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다 여기서 구분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갔던 그런 큰 규모의 공장처럼 거기서는 색을 광학 기계로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나? 약간. 그런데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런 기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 다 분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비중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넣어본다? 그래서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극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소금물에 이렇게 했을 때 고를 수 있는 재질이 있고 물에 했을 때 비중이 조금씩 다르대요. 정말 그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뭐 관 같은 거가 이렇게 기계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기로 소금물 저기 통과시키면 뭐가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물 통과시키면 뭐 구분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는 척하고 오셨겠네요. 그래서 아 되나 보다. 알아야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 되나 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PS, PP, PVC 이런 거는 마치 저거 같네요. 컴퓨터 전원 키면 나오는 윈도우 전에 부팅 화면 있죠? 네. 20년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 그런 거? 네. 아까까지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풍어를 이렇게 읊을 수 있잖아요. 몇 시간 본 재주 가지고. PVC하고 시트류는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싫어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건데 사실은 PVC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재질에. 안 된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말씀이십니까? PVC라고 써 있는 테이크아웃 컵이 없어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PVC인데? PVC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하수도관? 그게 PVC죠. 저는 되게 그게 싸고 안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도 테이크아웃 컵은 PP, PS, 페트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게 소재가 다르니까. 구분돼야 된다. 네. 재활용하기에 너무 안 좋다. 이거 소재 단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들었던 종류 중에 PVC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PVC를 들은 게 선별장에 갔는데 그 선별장에서 공장장님이 컵은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PVC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PVC는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PVC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셨는데 PVC 몸에 안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뭐 코팅된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뭐 좋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게 더 논리적으로 드립니다.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PVC는 없는데 공장장님이 뭐 잘못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식품연계 이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또 PVC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PVC라고 재활용 마크가 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거야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분이 이게 이제 뭐 테이크아웃 컵도 그렇고 다른 시트류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중국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원단 같은 거를 들여오는데 PVC가 싸대요. 싸니까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PVC로 들여오는데 금형 틀로 그 컵이라든가 이런 걸 찍잖아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붕어빵 틀 찍으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그 케이크아웃 컵 밑에 그 마크가 찍혀 있는 거죠. 그 금형 틀에 페트, PP 이런 거가 금형이 다 돼 있고. 금형과 한 세트죠. 한 세트라기보다는 금형은 이제 있는 거고 원단이 뭐가 됐든 들어와서 거기 찍는 건데 사실은 PP면은 PP라고 찍힌 금형 틀에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금형 틀을 새로 만들려면 천만 원인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든대요. 그런데 누가 그 PVC 로고를 찍겠다고 이 금형 틀을 몇 천인지 몇 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겠느냐. 그냥 찍는다는 거죠. 그냥 막 PP라고 들어가 있는 금형 틀에도 PVC를 집어서 막 찍는다는 거예요. 뭐 막인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규 확인지는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부 아주 소량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마크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크를 안 믿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PP라고 돼 있어도 PP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시겠죠. 그런데 저도 만약에 여기서만 또 들었으면 저도 아닐 텐데라고 했을 텐데 선별장에서 한 번 듣고 여기서 또 들으니까 처음에는 선별장 공장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데도 영세한 데 중에 PVC를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냥 투명으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업체 사장님 분들은 이게 전부 다 밑에 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PP로만 분류해가지고 납품을 했다가 클레임을 받아보셨겠죠. 사실 이런 건 저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요. 저도 제가 정확히 이거를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듣고 좀 놀랐죠. 하지만 너무 중요한 힌트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조업 2년 차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틀 다시 찍으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 기반 다시 잡으려고 하면 돈이 목돈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PET가 아니라 무슨 코튼 100% 이렇게 금형틀이 찍혔어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코튼 100%는 눈으로 보이니까 클레임이 바로바로 될 텐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소금물을 띄워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PVC는 어딜 가나 쥐약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PVC까지 거기에 들어와서 재질이 또 늘면서 재활용 최악 조건을 만들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융점도 되게 다르대요. PVC는 110도고 PET는 250도고 그런 식이어서 되게 다른데. 이제 그게 싸니까 그걸 들여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몇 십 거 안 사는데도 살림을 하다 보면 40리터에서 60리터 봉투 비닐봉투 큰 거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재활용품만 너무 무겁지 않으니까요. 부피만 크죠. 그런 거 이제 1.5일에 한 봉지 정도 꽉 채웁니다. 병, 용기들, 가끔씩 버리게 되는 못 쓰게 된 두꺼운 그런 것들, 유리병도 있을 것이고. 버릴 때 김 먹다 남은 거, 계란 먹고 다 쓴 거, 빨간판 이거 밑을 다 봤어요, 제가. 다 PET라고 써 있었어요. 전부 다요? 네. 그리고 우선 재활용 마크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재활용 마크 금형틀에 재활용 마크를 넣는 기준이라는 걸 국가가 정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네. 네. 이걸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게 또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생산되고 할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쟤는 중국에서 오고 또.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아마 PET가 제일 많기는 많을 것 같아요. PET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ET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 아주 그런 데에서 이런 거 섞일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과한 한 시간 반 얘기했는데 다 우리가 버린 건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알기가 힘들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테크아웃 컵을 만나러 갔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마중 나갔다가 세상의 뒷면 같은 것을 구경하고 온 기분입니다. 보트륨 팩토리의 정다운 대표와 이번 주와 지난주의 주말 시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많다라거나 처리하는 게 아주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무조건 예상했습니다마는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는 결국 경제 논리였어요. 재활용을 할 때 경제 논리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따라서 경제 논리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도 경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생산할 때까지 고객이 살 때까지는 단가를 다 맞춰. 그런데 재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단가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물건을 만들 때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씩 샘플이고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으셨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유관시설 하나씩은 다 보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느끼시기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많이 들으셨으니까 테이크아웃컵의 실제 재활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고 제가 이걸 하면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거기 계신 분한테 자문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래도 수치를 말씀해 주신 분이었는데 5% 정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 네. 그런데 그 5%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금은 규제 때문에 안 쓰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컵의 비율인 거죠. 매장 내에서 그것도 역으로 어떻게 환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스컵은 얼마나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원단 판매 그거를 하면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종이컵과 뜨거운 음료와 아이스컵의 비율 이걸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가 쓰일 거고 종이컵이 몇 개가 되돌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의 숫자의 비율을 예상해서 아이스컵은 몇 개가 나갈 것이라 계산한다. 네. 그러니까 종이컵이 만들어진 수량? 그거는 종이 원단 어쩌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문과들의 화법이죠.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해석인지 뭐 여구를 수치를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카페들이 통계를 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하면 이제 큰 프랜차이즈를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의 매장 내에서의 쓰이는 테이크아웃 컵 그게 한 5% 정도 아이스컵이 될 것 같다라고 그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정된 재활용 업체로 바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그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뭐 벅스라든가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걔네를 모은 거를 재활용 업체로 보내니까 그거는 재활용이 될 거다. 이제 그게 한 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테이크아웃 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장 내에서 마신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하면 이제 밖으로 나간 거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잡을 방법이 없다. 네. 수치를 알 수 없을 거고 재활용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5%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마지막에 간 또 그 업체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것도 이제 전 들은 거라서도 제가 본 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되게 언젠가부터 모든 분들의 제보가 전부 다 풍문이 되고 있네요. 누구도 결론을 모르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태로 뭐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가 되고 있네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찾은 그 테이크아웃 컵만 취급하셨던 그 공장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업체에서도 잘 안 될 거다. 그 사람들은 종이컵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밀려나네요. 네. 종이컵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고 거기서도 그 테이크아웃 컵 이런 거는 결국은 거기도 거기라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거기랑 이제 거래를 맺고 하는 건데 그게 종이컵을 보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우리 종이컵을 소거해 가려면 이것도 가지고 가라는 느낌으로 수거는 해가지만 활용은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그 5%도 아닐 수도 있겠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5%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분도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눈으로 다 본 바로는 정말 딱히 뭐 결국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그 5%도 매장 안에서만 있는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테이크아웃 컵의 재활용도를 따지면 1%는 절대로 못 넘는 수준이겠네요. 뭐 그렇겠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별장에서는 그거를 공장으로 보내서 연료로 태우는 것도 뭐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료화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쓸모있는 물건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 차례 2시간 동안 계속 문성했는데요. 거시기로 우리가 거시기 거시기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넓은 도시적인 삶의 뒷면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는 여전히 정다은 대표가 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살림할 때는 재활용 마크 보이면 정말 대충 안심하고 다 때려넣었습니다. 음식 쓰레기 분류하고 휴지 같은 거 나머지 쓰레기 분류하고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분류했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재활용이라고 해놓고 기분 좋았습니다. 네. 살림할 때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으로 결론을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답이 없다라든가. 그런데 제가 선별장이라든가 그런 데 갈 때 사실은 그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말 실제적인 가이드?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찾으셨을 때 관공서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떻게 분리 배출해라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실제로 라면 스프는 어디에 버려야 되고 이런 거라든가 실제로 보고서는 그런 어떻게 버려야 된다 가이드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론과 프로세스가 뭔지 알아야 가이드가 충실해지니까. 그런데 선별장에서 훨씬 반 이상이 넘는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예를 들면 컵라면 다 버렸을 때는 스티로폼 다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물은 버리더라도 그래도 우린 다 재활용이라고 넣었던 거가 다 잔재물로 돼서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골라지지 않고 그 엄청난 양이 다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의미 없다 가이드 저로서는 의미 없고 줄여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면 그 가이드 만들 시간에 나는 이거를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겠다. 저 스스로도 테이크아웃 컵 아예 못 쓰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는 희소식이네요. 가이드가 엄청 짧아지니까요. 쓰지 마라. 네. 그냥 정말 딱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느낀 거는 어떻게 잘 분리 배출을 해야지 어떻게 잘 재활용이 되게 할까 약간 그거보다는 됐고 진짜 3개 쓸 거 2개 쓰고 뭐 다 못 쓰지 않더라도 3개 쓸 거 하나라도 줄이고 정말 줄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우선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를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계속 다 갚으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재활용을 많이 해서 이만큼 많이 필요할까? 재활용을 해도 뭔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 이상의 또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정말 다 필요할까? 결국은 또 싸게 또 어딘가에서 막 쓰여질 거고 또 쓰레기가 될 텐데 이거를 진짜 덜 쓰고 이거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어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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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뭐 재활용을 마크가 있어서 버렸으니까 재활용이 돼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좀 있다라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적게 적은 확률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물건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만든 물건은 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점점 이게 낮아지는 거죠. 이 방송의 출연자들의 사업을 홍보해 드릴 이유는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카페 사장님인데 테이크아웃컵을 안 쓰시잖아요. 그게 수지가 남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까? 사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비전이 있어야 직원이 승질이 안 나요. 카페를 사실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테이크아웃컵 없이 카페가 불가능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컵 없이 카페 그걸 이제 실험처럼 팝업으로 한 재작년에 했었고 그게 말이 되려면 그런 카페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유리병에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빌려드리고 그거를 돌려주시면 보증금을 돌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우선 반응이 좀 궁금했죠. 심지어 화를 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오신 분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마포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수율은 오히려 좀 안 될지언정 약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심각하죠. 너무 많이 쓰죠. 약간 안 돌려주실지언정? 그렇게 말씀을 해. 그러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이러긴 하지만 지금 회수율 때문에 분노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약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약간 이거보다는 아 맞아 심각하죠. 너무 많이 쓰죠. 약간 공감은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돌려준다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정말 매일 가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회사 밑에 있는 카페 매일 들르는데 그런 데라면 하루에 몇 잔씩 마신 거 모아놨다가 갖다 줄 수 있고 가까운 데라면 그게 가능하고 집 앞에서 그거를 테이크아웃을 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다른 카페 여기다가도 제휴되어 있어서 반납을 해도 된다면 여기에 반납을 하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반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카페에도 이제 같이 하자고 말을 하고 싶은데 세척이 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면 이제 세척을 서비스, 세척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유리병 세척소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카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동네 단위로 작은 카페라도 동네마다 그런 작은 세척소가 있고 그거를 세척을 해서 갖다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그 술병 말씀하셨듯이 작업실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는데 맥주병이랑 소주병을 매번 가지러 와서 회수를 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술병은 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 생각이 들었죠. 그걸 다 회수를 해가서 그 공장 안에서 위생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술을 채워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화이트병에 카스라고 양각돼 있거나 카스병에 화이트라고 양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술을 오래 먹으면 그거 쳐다보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동네마다 그런 게 있고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몇 군데 카페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남는 자리에 조금 이렇게 세척소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우리 동네 유리병 세척소 그런 거 이름으로 해서 작게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그렇게 카페를 운영을 해봐야 또 문제점도 알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카페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아직은 실험 단계인 거죠. 하시는 걸 들어보면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지만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런 걸 한 번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일리지 때문에 한 프랜차이즈만 이용을 하거든요. 커피를 사러 들어갈 때는. 그러면 거기서 갔다가 딴 지점에 그거 반납하고 혹은 이거 한 번 씻어가지고 여기다 다시 담아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몇 잔씩 마시니까. 비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뭐라도 대안을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바꾸지 않으면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하여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서로 웃으면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찔리지만.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보틀팩토리라는 곳이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정 대표님을 섭외하러. 스콘이 엄청 맛있고요. 그게 아까 보니까. 먹을 땐 모르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와 스콘이 맛있는 맛집이다. 진짜요? 스콘이 맛있어요. 먹을 땐 모르는데요. 비건용이래요. 그게 뭐예요? 계란은 뭔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쿠키 같은 데는 들어갔는데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셨을 때 드셨던 스콘만. 근처에 목란이 있나봐요. 주변 맛집으로 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독한 미식가 투어하듯이 한 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시고 또한 방송에 자신도 매우 없어 하셨는데 시간 쓰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틀팩토리의 정다은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2년 동안 연구하셔서 파레트 만들었는데 지금 보류돼서 못 쓰게 되셨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어떡하신대요? 저도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찾아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누군가 좀 누군가 붙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년 동안 연구하셨다가 실패하신 건데. 그런데 국가 무슨 지원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이너랑 좀 해갖고 그 파레트가 안 된다면 뭔가 다른 물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계속 플라스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얘는 또 강도가 너무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강도에 너무 중요성이 있지 않으면서 색깔도 회색? 색깔도 관련이 없는. 그런 거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죠. 버스를 타도 버스 손잡이. 검정색이길래 이런 거 되나? 그러네요. 버스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요? 누가 좀 붙어가지고 회색 공장을 좀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라도 누군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역시 자영업자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자영업자밖에 없어요. 이 사장님 사업이 잘 되셔야지 강아지가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습니다. 버틀 팩토리의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가끔 체크하겠습니다. 다른 아이템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엑스 스몰에서부터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2018년 10월 셋째 주의 뉴스아카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98년 오늘 정부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어느 나라의 문화가 누가 국가가 개방해줘야 하다니. 네. 그 전에는 98년 전에는 일본의 영화, 음악, 도서 등의 대중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덕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덕후가 되신 지가 20년도 안 됐습니다. 네. 이제 20년 됐어요. 그리고 이 1차 개방도 얼마나 조심스러웠냐면요. 영화 개방은 한일 공동제작 영화 그리고 한국 배우, 한국 영화의 일본 배우가 출연한 영화 혹은 4대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 또는 감독상을 받은 작품으로만 한정이 됐어요. 그 기준대로 맞추면은 일본 음악을 들으려면은 박현빈 씨가 일본에서 데뷔하셨다며요. 네. 그분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개봉 영화가 아마 하나비였죠. 하나비. 네. 97년 작인가 그랬습니다. 네. 사실 훨씬 전부터 우리는 일본 만화를 봐왔고 일본 게임을 하던 당시에 중학생은 약간 어리둥절했죠. 그죠. 아 내가 기타노 다케시의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작품이 수입됐어. 이러면서 그 첫 번째 작품을 얘기할 사람들이 많았죠 이미. 이미 반에는 엑스재팬 노래를 듣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 학교 밴드는 앤드리스 레인 다 불렀어요. 네. 그리고 이후 4차에 걸쳐서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열심히 일본 문화를 베끼던 작가, 작곡가, PD, 감독들이 사라졌죠. 아주는 아니지만 최소한 대중이 알게는 됐다는 겁니다. 이거 다 베낀 거였네. 네. 그 이전까지 진짜 만화, 가요, 프로그램, 영화 할 거 없이 다 베끼었었잖아요. 이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따왔다고 레퍼런스를 넣는 것조차도 좀 부도덕한 것처럼 느낌이 주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끼어 온 걸 베끼었다고 말하지 않는 게 도덕적인 게 돼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본 문화들이 베끼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싹 베끼와서 수입되었었죠. 예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까지도 많이 베끼던 것 같아요. 그 물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코미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스탠딩 코미디보다는 꽁트가 더 유력해요. 세트를 드라마처럼 이렇게 각색해서 내놓는 그 꽁트가 더 강합니다. 이게 한국이 원래 스탠딩 코미디 위주였다가 언젠가부터 일본이 하는 것 그대로의 꽁트로 바뀌죠. 모든 방송작가와 상당수의 코미디원들이 그걸 베끼어서 쓰고 있었으니까. 그 DNA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원년쯤 됩니다. 지금 2018년이. 젊은 스탠드업 코미디원들이 생겼고 그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그 분야의 문익점이 유병재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언젠간 들어왔어야 할 일이고 유병재씨는 그냥 송곳 정도의 역할을 한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요? 네. 2016년 10월. 이때는 역사의 길이 남을 때입니다. 그렇죠. 9월에 한겨레가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보도했죠. 그리고 10월 23일 JTBC에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블릿. 그게 처음 빵 하고 나왔을 때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를 펼쳤어요. 조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네. 그래서 되는대로 착착착 던졌어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죠. 첫 번째가 개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정현 대표의 단식.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송민순 회고록이었습니다. 들어보신 기억은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나타난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책에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참여정부의 문재인 비서실장이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제 요청 사건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네. 북한 대북 이런다고 쓰니까 그냥 기분 좋죠. 네. 간만에. 나중에 검찰 발표에 따르면 기권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결정 이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한테는 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루설 혐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거의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대선 지지율은 그랬다고 합니다. 2년 전 보도를 보면서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개헌카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꺼내자마자 며칠 만에 줬었어요. 네. 진짜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개헌카드는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개헌카드 꺼낼 걸?이라고 했어요. 1구가 폭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던졌어요. 네. 다 비우셨어요. 네. 먹던 게 걸렸다는 설까지 나왔어요. 혼밥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 혼밥같이 보였으니까요. 그렇죠. 고로상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사무실에 고독한 미식가 피규어가 드디어 들어왔죠. 네.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 좋아. 혼밥을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냥 안 통했어요. 2구까지. 네. 그 다음에 던졌던 게 송민순 회고록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조직적으로 들어갑니다. 에디터가 얘기해준 대로 테스크포스 만들고 당 전체가 올인을 잠깐 합니다. 언론사도 잠깐 올인했어요. 언론사도 꽤 도와줍니다. 네. 그 시절에 시간 붙여놓고 새누리당 검색하면 최순실 얘기 안 나오고 송민순 회고록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수도 진보도 그 누구도 이 얘기를 보지 않았거든요. 메인 이벤트 카드가 너무 세서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 종북몰이가요. 이 색깔론이요. 자유한국당 슬래시 새누리당의 비트코인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고 존버 중이에요. 아아아 물려있다고 지금 지금도 물고 안 놔줍니다. 근데 뭐가 더 희망적이냐 조중동도 종편도 물고 안 놔줍니다. 네. 언제 여기다가 종북 색깔론을 뒤집어서 생채기를 내지 이거밖에 모릅니다. 네. 보수가 지금 꽤나 진보적으로 굴때 꽤나 모험을 많이 걸 때인데 모험을 안 해요. 네. 제가 맨날 그 충심에 젖어 주장하잖아요. 바른미래당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자유한국당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이것도 그 연속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관련된 TF 낼 때하고 자세가 아무도 안 변했습니다. 그 색깔론을 메인으로 놓고 존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올 봄 여름에 경제 폭망 가지고 이렇게 저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간파당하는 중이라서 좀 당황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튼 간에 지금 올려놓은 투수가 지금 던지는 공들이 계속 강판되고 교체되는데 던지는 공들이 다 비슷하다.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2014년 10월 17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뒤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현장 인근 지하주차장에 환풍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에 이 행사의 안전대책을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담당자가 자살했습니다. 국감 마무리 시즌에 터진 일이라서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둔 정쟁이 잠깐 발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하청에 하청이 야기한 부실공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요.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발생 후 4일 뒤에 장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책임이 포함된 참사 중에서는 아주 빠른 합의 절차죠. 다만 이데일리와 경기 가기원 그리고 경기도와 성남시에 주간 주체 책임 공방이 다소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얽혀 있어요. 일단 이 장소가 공연장이 아니에요. 광장이에요. 공연장은 지자체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광장이라서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없고 또 판교 테크노밸리 행사는 경기 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TV의 주간이었고 나중에 이데일리가 경기도와 성남시를 공동 주체자로 명기했으나 이거는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간 복잡한 얽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쟁과 책임 공방이 섞여가지고 약간 코리아 스탠다드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이나 책임 공방이 생기려고 하자마자 아주 싸늘했어요. 모든 시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계자들의 빠른 합의로 사고 4개월 만에 보상 절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아니까 합의를 일단 빨리 하자 쪽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데일리 측에서도 많이 양보를 하고 경기 과경 측에서도 많이 양보를 하고 작년 12월에 지선을 앞두고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 시장을 저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잘 저격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때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저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싫은데도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제 축제 행사장을 구경하러 갈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네. 이게 바뀌었어요. 통풍구는 통제해놓습니다. 무조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올라가게 유리막을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도라서 그거를 그냥 블록을 함부로 해놓는 게 좀 더 미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는 행사가 있을 때 따로 일부러 펜스라도 쳐놓습니다. 네. 안전 스탠다드가 늘어났다는 변화는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있어야 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제가 이제 몇 군데 보고 확인한 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칙에 들어갔구나.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25 at gmail.com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 채널을 늘리고 있죠. 일단 오늘은 메일을 통해서 서은비 씨가 크게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제발 덕질인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 지금 애플 유저들을 위해서 나라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똑바로 읽어달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네. 다양한 그 언어별 안드로이드를 동원해서 네. 그 나라 이름을 발음하게 해봤어요. 네. 그리고 아이폰을 가까이 대봤어요. 반응해요? 반응합니다. 아 진짜요? 네. 다 반응합니다. 오. 제가 웬만하면 덕질인 잘못이라고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번엔 덕질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저가 AI의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거 괜찮네요. 네. 똘베야. 네. 네. 알렉산드르 이런 분 이렇게 대답하든가 네.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세바스찬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아시아 관련된 방송을 이제 덕질인이든 누구하고 함께 할 때는 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라고. 꺼요. 꺼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근데 그거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미안할 지경이에요? 그기는 많이 쓰나요? 많이 써요. 아 진짜요? 네. 쓰는 사람 많이 써요. 아 하기사 저도 잘 때랑 운동할 때도 많이 쓰시고 알람시계 맞출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또 AI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편해지는 중이라서 아무튼 그 보이스오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네. 미리 미리 파악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트위터에서 이백수이 님이 네. 오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원피스에 캔들 캔들 열매를 먹은 가로열고 항구판 착착 열매 네. 사람은 봉이 아니고 미스터3입니다. 그렇구나. 방송에서 말한 봉은 미스터2 봉쿠레를 부르는 별칭이며 두 사람 모두 인펠 다운에서 루피를 돕는 것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맞아요. 헷갈렸어요. 짜증나요. 루피를 도와준 해적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아니면 미스터2하고 미스터3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알죠. 코스튬도 엄청 차이 나고 근데 얼굴형이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요. 목요일날 김민아 씨하고 얘기를 한참 했던 건데요. 반지성주의가 무조건 악은 아닌 게요 지성은 지식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언제나 맞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트럼프한테 보고 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라고 말합니까 아직 결론이 안 그 얘기는 못할 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평균치를 내면 늘 똑똑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91회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주에는 2018년 국정감사기록실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에디터와 여승균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